휴게소 와 세상에 아니 휴게소에서 지금 비오는 비 맞고 지금 찬스님들 세상에 와 와 이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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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다하다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와 대박 사진 너무 예쁘다 버스 진짜 잘 하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서울 찬투 서울 찬투 서울 찬투 화이팅 비오니까 좀 아 서울 찬투 서울 찬투 서울 찬투 서울 찬투 서울 찬투방 버스가 이렇게 어 여기 무슨 인데서지 휴게소에서 깜짝 만남입니다 얼떨게네 만났습니다 서울 찬투 서울 찬투 버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휴게소 이름이 뭐지? 여기요 네 아 금왕 휴게소요? 금왕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서울 찬투방 버스 지금 문경 사과축제 가다가 금왕 휴게소에서 서울 찬투방 버스를 만났습니다 우와 뒤에도 예쁘다 우와 뒤에도 예쁘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